부리야! 부리야! 어? 여기 일본이지? 일본어를 어떻게 말하지? 미나산, konnichiwa! 일본어 주치 요미입니다. 네, 아까 불이 났었어요. 일본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외쳐주세요. 가지다! 가지다! 네,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은 11월 9일 네, 11월 9일을 맞이하여 일일 구에 관련된 표현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관련 어휘부터 볼게요. 급한 환자가 있어요. 구급자로 불러야죠. 구급자는 네, 구급자가 왔어요. 여기로 가야 되죠. 응급실으로 가야 돼요. 네, 좀 많이 길죠?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자,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몇 개 해볼게요. 자, 도와주세요. 이거는 助けてくださ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후급자 불러주세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자, 며원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아픈지 증상을 잘 설명해야 되죠. 이것도 몇 개 연습해볼까요? 자, 먼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이런 증상은 아, 너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요. 이거는 메마이가します 메마이가します 아, 너무 속이 좀 안 좋아서 구역질이 나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일본 여행 가시고 아파지시면 지금 방금 연습하신 거 꼭 외우시고 준비하고 가세요. 자,今日はここまでです. 皆さん お大事に